오늘 우리 오늘 준비한 주제랑 관련 있는 곳에 일부러 이렇게 특별히 나와봤어요 네 오늘 와이고론은 타이완도 시호에 재미있어 하는 문화가 있어요 어떤 문화요? 종추지에도 시치, 사람들이 집 앞에서 전부 다 뭐하고 있어? 이거 진짜 정말 맛있어, 카오러! 응, 카오러 하고 있잖아, 전부 다 이런 장면은 나는 다른 나라에서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진짜 진짜 카오러가 이렇게 근데 오늘 준비했던 주제는 후식시 카오러도 회사 주자이 타이완도 와이고론은 공통적으로 경험한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 있대 어떤 경험이에요? 소이 오먼지지, 따자 번샹 하 타이완 종추지에 까오르도 허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많이 있어야 할 수 있잖아 응, 맞아요 소이 헌떠 와이고론은 보기만 하고 같이 참여하기는 되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항상 그냥 멀리서 와 저거 재밌겠다, 그냥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불쌍해 보니까 생각할 문제 없지? 네, 없어 그러니까 이제 대만에서는 당연하게 뭐 자기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참여하는 그런 문화 중 하나인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종추지에 그 시기가 되면은 그냥 도시 전체에서 다 그걸 하고 있단 말이야 어, 거의, 맞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 이거 참여 못하고 있는 게 되게 뭔가 마음 되게 아프고 공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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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것은 와이고론만 알 수 있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알아서 종추지에 도수 후 자이와이보 이거론 시청하고 있는 날을 엄청 걱정하더라고 캬유욕한 제도 아무리 자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이랑 친척들이 다 못 만나니까 어~~ 근데 왜 주변대에 사람들도 못 fil한 거야? 지금 장사 또 시작한 거 있어가지고 올해에는 못 갈 거 같아 저희는 못 갈 거 같아 어... 날씨에 오래 있으면 잘 오지 않나? 대만 사람들이 추석 때 바베큐 같은 거 많이 초대해줘 바베큐 초대했다고? 어 뭐 삼겹살 같은 거 있잖아 고기 구워 먹는 거 그 사람들은 왜 생겨줘? 나 외국인이 혼자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엄청 초대 많이 해 진짜 많이 해요 그런 거 맛있어? 어 그런 거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어가지고 그런 거 같이 먹으면 그런 거 같이 먹으려고? 어 알았어 네 알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런데 이 조자이 타이완 더 화이고노먼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한 번씩은 이 까오로우 초대를 받아본 적이 있어 서비 리옥시에셩 그 가족도 이 학생은 초대 와봤어요 어 그래요 후지신하고 진짜 한국도 황록샤 블로그 같은 것도 찾아보면은 대만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몇 번씩은 다 가족들이나 타이완 더 화이고노먼 까오로우 초대를 해줬대요 다 그래서 그 경험들이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더라고 오디이츠라이 타이완 더 시호에 해빤야키 먹으러 갔잖아 네 근데 거기 사장님도 우리 처음 봤는데 바로 까오로우 사실跟 우리根本就不熟 그래서 우리下个礼拜 어 이치라 이치라 나고씨 그냥 완전히 까오로우 타이완듯이 아무것도 몰라서 갑자기 나를 왜 초대했지 이렇게 되게 놀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 까오로우 할 때 단순하게 이제 먹는 게 아니고 혼자서 타이완언먼 주변에 있는 조금 외로움을 보고 있는 사람들 터비 와이고노먼 이렇게 막 다 초대해서 이렇게 놀더라고 그래서 올해도 까오로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칭도 되게 심해져가지고 밖에서 먹을 수 있는지 좀 확실하지가 않더라고 저희 지니언스 까오로우 찬팅해서 이렇게 정추지 까오로우를 하려고 결정을 했어요 오 깡각서 와이고노먼한테 정말 대만 사람들이 잘 챙겨준다고 했잖아 진짜 엄청 잘 챙겨줘 정말 많은 분들이 까오로우를 하러 오라고 엄청 메세지 많이 엄청 많이 보려줬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그동안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단스 까오로우디엔에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막상 안녕 안녕 ons아ouse 방금으로 오 zwe 또紹祝Out 안녕하세요 weit过往 여기 first 이렇게 마인덕마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방까지 주고 눈치까지 준다고 해가지고 이따가 식당 홍보 좀 해줘야 돼 밥과 해야 돼서 맞아요 이런 거 같아 이렇게 큰 공간 줄 줄 몰랐어 맞아 나 오 깡깡 속 제가 한국에 까르르도 행한 파타로 그래서 정말 자주 이 까르르를 하는데 다양한 까르르를 먹으면서 느꼈던 싼 거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다? 그러면 이제 먼저 그 차이점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음식을 주문해봐봐요 너무 많아서 지금 뭐 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더 준비하는 것은 links Leon 그래서 오늘 또 먹을 수 있나요? 네, 괜찮아요. 너희 오늘 어떤 게 다 먹을 수 있나요? 네, 괜찮아요. 이거 2,600만원.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희는 지금 정체부터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중초 타오찬? 이거 중초 타오찬? 네, 그럼 다시 한번 드세요. 제가 주위권에서 타오찬을 시켰는데 먼저 먹기 전에, 태양가오로도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롯도 종래, 또 양도 종래 안녕하세요, 우리의 주차 전주판 그리고 우리의 각종의 롯빙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 6종 이상 이게 아마 태양은 라이징 일반적으로 집 앞에서 먹는 가오로도 먹을 때도 하이신, 쥐로, 뉴우, 쥬, 하이신 이 롯이 다가오는, 이게 잘 뺏어 이것은 가장 큰 차이디아 주차전은 쥬, 브이로우 한장 여기는 저녁의 생선 치즈, 쥬, 롯, 쥬 여기는 덕분에 사는 치즈, 랩, 쥬, 쥬, 쥬 도와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잘 못해, 계속 나와요 너무 많아 한 거 더 봐 2종 아니면 이제 2종 거의 이제 다양하게 먹질 않아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더라고 그래서 이거 딱 처음에 보면은 비주얼 쇼크였어 맞아 아까 듣네 요즘 쇠도 이런 고기 한국에서 파는 곳 있었나?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 그니까 우리나라는 다양하게 나는데 없어 그니까 우리나라는 다양하게 나는데 없지 다른 걸로 다양하게만 있어도 그 고기를 다양한 거 없어 그니까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럼 하나에다 8종류가 나와? 응 그리고 하나에다가? 그니까 어 그래 다양한 종류 먹어볼 수 있대 어 그래 맛있게 보인다 맛있게 보이고 좋다 나중에 한 번 더 기회심 먹으러 가자 하자라 뛰어가다 자이오만 뛰어가다 자이딘스 고기를 굽는 거를 대신 해주더라고 하자 하자 어 사실 이런 것도 원래 직원이 다 안 잘라주거든요 아 진짜? 이것도 원래 자기가 해야 돼 전부 다 지키자 직원들이 대신 해주는 게 진짜 너무 필요한 거 같아 원래 저 하나하나 뼈 다 빼고 다 해야 돼 아 진짜요? 저것도 힘들어 원래 자이 타이완도 가을라 댄스 이걸 다 직원들이 대신 해주는 경우 있잖아 못하면 그것을 자이 한국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찌집죠? 진짜 한국 남자 집이 간절파 그래서 나 이거는 먹을 때 계속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또 애워 한 종료도 자이 때 어!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忙 어 근데 이게 진짜 나는 너무 좋은 거 같아 왜냐면 이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 밥 먹어야 되는데 나도 먹지도 못하고 계속 구워야 되니까 그러게 어 근데 이제 대만에서는 가을라 댄에 오면은 직원들이 있다 구워주는 게 진짜 좋더라고 음... 자이 한국어 칠 가을라도 치고 칭차이? 칭차이를 가지고 고기를 넣어서 싸먹잖아 다 부패는 자가 한국어 그래서 여기도 지금 딱 두 종류로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말 할지 알죠? 타이완의 밥과 두시 그니까 이거 그리고 이 밴바랑 같이 먹는 게 다이완 까오로우도 큰 차이점인 거 같아 전통 돼버렸어요 이런 문화를 처음 봤어 진짜 이 식당도 보면은 사실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신경을 썼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글씨에 아주 나와 그러니까 여기 상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되게 아 투스의 진심이구나 까오로우에 엄청 되게 놀라는 문화 중에 하나인 거 같아 네 고기 탈 거 같아서 신경 쓰여 어 어 말한 거 좀 나 계속 이거 보고 싶어 딱 만져보는 게 너무 무덤 너무 고급스러워 우와 침대에 각자 침대 엄청 적독해 대만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네 와 토스트 토스트 5급이야 그치 토스트 딱 봐도 너무 괜찮다 음 이렇게요 음 음 음 음 음 대박 어 어쩜 더 걸었어? 대박 음 음 입에서 먹었어 엄청 맛있어 토스트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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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왔어요 살 빠올로 어쩜 더 아니 까오로우 하면서 이렇게 도양도 랠올이 먹은 적은 진짜 처음이야 태어나도 처음이야 진짜로 하하하하 아 아 아 저거 저거 면빵이에요 그치 면빵 음 간직은 가오지도 가오지도 진짜로 배불러 죽을 것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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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 반소리라고요 아 아 동대문 인쇄토시 그의 첫 시기 이 이 원 이 이 나 넌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그리고 999원 그리고 우리 특별히 추가 이 시간에 구매한 이 뷰너들과 의원들 우리에게 선물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찍어 아니 오늘 둘이도 방젠 거기서 다 빌려주시고 식사까지 다 주고 이렇게 선물까지 다 줘가지고 이거 너무 고마워서 여기 동대문이거든요 타이난도 동대문 많이 와주시고 한번 이용해주세요 오늘 진짜 너무 잘 먹었어요 진짜 크다 이거 아까 말하는 장구주 이거 진짜 크다 되게 크다 너무 크다 진짜 너무 크다 이게 먹고 싶어 이게 궁금해 이거 한국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거예요 바비큐로 먹어 이거 맛있어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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